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 식품기사 기출문제 중에 식품위생학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동물의 변으로부터 사이모넬라균을 검출하려고 할 때 처음 실시해내는 배양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학 뿐만 아니고 식품위생물에도 나올 수 있는 배양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가지 배양법을 여러분이 공부했을텐데 먼저 동물의 변에는 다양한 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많은거 보겠어요? 대장균이 있을거구요. 사이모넬라균은 있더라도 엄청 많진 않을거에요. 조금 있을거고 다른 미생물도 좀 있을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모넬라균을 배양 분리해내기 위해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숫자를 늘려야겠죠. 4개를 한 만마리, 10만마리, 100만마리 정도로 막 개체수를 늘려야 추후에 사이모넬라만 배양하기가 좋을거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균의 양을 늘린다. 균의 수를 증가시킨다. 증균 배양을 해줘야 될겁니다. 증균 배양을 해서 사이모넬라의 양이 늘어났으면 그 뒤에 분리 배양을 통해서 사이모넬라만을 분리할 수 있겠죠. 뭐를 쓰여? XAD와 같은 선택 배지를 써서 분리해낼 수 있을거고 자 그럼 순수 배양은 뭔가요? 순수 배양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모넬라나 바실러스, 이꼴라이 등으로 알고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걸 순수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살펴봤습니다. 첫번째로 해야 될건 증균 배양균수를 늘려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에 있어서 단골 문제죠.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를 다루고 있네요. 보통은 곰팡이 생성하는 독소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죠. 그때 정답은 뭐예요? 아플라톡신이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죠. 아플라톡신은 어떤 곰팡이가 생성하나요?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가 아플라톡신이죠. 그러면 시트리닌과 시테오비리딘이라고 하는 독소는 무엇인가요? 이 두가지 독소는 다른 곰팡이죠. 페니실리움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가 바로 시트리닌과 시테오비리딘입니다. 정답은 4번 아트로핀인데 아트로핀은 가지과의 식물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아트로핀이고 63%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은 이렇게 식품뿐만 아니고 식품을 담는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틀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1번 맞는 얘기고요. 당연히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겠죠. 3번 맞는 얘기입니다.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해야 되겠고요. 유독 유해물질이 오염되지 아니한 것. 안전성과 건전성이 있어야겠죠. 4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류를 직접 식품에 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진 기구의 전극은 철, 알루미늄, 벨금,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을 써야 됩니다. 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이 되게 되면 전극이 부식되면 어떻겠어요? 식품으로 유독한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일텐데 2번 같이 보시면 2번 어때요? 도금용 주석은 납을 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일단 납을 함유해서는 안되겠죠.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여러분 의심해봐야 됩니다. 1%? 1%가 적절한 수치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의한 물질이 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납은 0.00 몇 프로에 해당이 되겠죠? 이 정도로 낮은 수치에 해당이 될 텐데 1% 이상 함유했다는 게 잘못된 설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을 같이 볼까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방사능 물질은 뭔가요? 여러분 방사능과 잘 알아둬야 될 거. 방사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몸에 유의한 건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선 조사라는 건 해롭지 않죠? 방사능 물질은 해로운데 유의한 방사능 물질이 뭐 있어요? 들어봤을까요? SR, 스트론튬, CS, 세슘, 아이오다인 이런 게 식품에 있어서 유의한 방사능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스트론튬과 세슘은 반감기가 깁니다. 반감기가 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죠. 아이오다인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대요. 반감기가 길다는 건 위험한 걸 의미합니다. 근데 1번 설명 보시면 반감기가 짧을수록 위험하다. 그렇지 않죠. 반감기가 길면 어떻겠어요? 역시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와 연관돼서 스트론튬, 세슘, 아이오다인 특징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같이 볼까요? 물에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래요. 뒤에 보시면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 산소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옥시전 디맨드, 옥시전 3개 골라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양이래요. 그러면 바이오가 들어야겠죠. 미생물, 바이오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개념이에요. BOD에 해당이 됩니다. BOD와 같이 나오는 건 뭐예요? COD가 뭔지 구분할 수 있냐는 문제겠죠. COD는 뭐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어요. 화학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소가 필요한지를 의미하는 COD였습니다. 이렇게 출체자의 의도는 BOD와 COD를 잘 구분할 수 있냐는 문제였고 6번 역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낸 문제예요. 보존료의 주된 사용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존료는 식품 참가물이죠. 이런 보존료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뭐와의 차이예요? 살균제와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문제를 실제한 사람은 보존료와 살균제의 차이를 잘 알고 있냐라는 의도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럼 보존료는 뭔가요?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 보관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식품 참가물입니다.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미생물을 생장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물질 그게 바로 보존입니다. 반대로 살균제는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 미생물을 살균하는 거 사멸시키는 게 바로 살균제입니다. 즉 1번에 해당되는 설명은 뭐겠어요? 보존료에 대한 설명 2번에 해당되는 설명은 살균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정답을 고른 90%를 제외한 10%는 이 중에서 2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3번과 4번은 너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2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2번은 살균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7번 같이 볼까요? 다음 중 유해 합성 착색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착색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식품 참가물 중에 색을 나타내는 물질 등이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색소가 있을 겁니다. 색소를 고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무슨 색소? 식용 색소를 고른 학생들이 있을 건데 식용 색소, 식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식용 색소는 모두 다 OK입니다. 왜? 식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식용 색소는 어때요? 유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르셨으면 안 되고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볼게요. 왜 굳이 적색 2호라는 식용 색소를 골랐을까요? 바로 출제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적색 2호는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용 색소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2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골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용 색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정답은 2번 아우라민입니다. 아우라민 위류나 옷을 착색하는 데 알려진 착색제로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합성 착색제는 아우라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는 뭐예요? 사람, 수는 가축 사람과 가축이 공통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동일한 병원체에 발생한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이름이 인수공통감염병이죠? 2번 병원체가 들어있는 육류나 유제품 섭취시 감염될 수 있겠죠? 3번 결핵 파상열이 해당이 됩니다. 4번 탄자병은 브루스텔라균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취재자의 이도인데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파상열과 탄자병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지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파상열은 뭐예요? 파상열이 브루스텔라균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브루스텔라균이 파상열에 해당되고요. 탄자병은 뭐예요? 바실러스 안수라시스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바실러스 안수라시스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탄자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파상열과 탄자병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9번 특수독성시험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독성시험도 이 식품기사시험에서 식품위생학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독성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 나뉘는 일반 독성시험과 특정한 작용기에 따라 나뉘는 특수독성시험으로 나뉘게 돼요. 취재자의 이도는 뭐냐? 일반 독성시험과 특수독성시험을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 독성시험은 뭐가 있냐면 급성 독성시험, 빠른 시간 안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 만성이 있겠죠. 천천히 독성을 나타내는 것, 그 사이에 뭐 있어요? 아급성이 있겠죠. 반대로 특수독성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어떠한 특정한 작용기에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식능력, 번식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변이원성시험 이런 건 다 뭐예요? 특수독성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면서 일반 독성시험과 특수독성시험을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어떤 독성시험에 해당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10번 문제는 GMO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GMO 식품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체내 혹은 체내 미생물로 전이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은 뭐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 콩입니다. 콩을 왜 유전자 변형시킬까요? 여러분, 이런 콩 같은 작물을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작물은 어때요? 뭐의 공격을 받죠? 해충,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을 받습니다. 곰팡이도 오염을 받고요. 이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런 해충과 미생물을 죽이고 싶어요. 뭐를 치죠? 농약, 살충제. 이런 걸 처리해요. 그런데 농약이나 살충제는 해충,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이 콩이 농약이나 살충제의 저항력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뭐를 바꿔줘요? 특성을 바꿔줄 수 있는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유전자를 바꿔줘요. 농약이나 살충제에 강해지게, 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그럼 이런 유전자 변형시킨 콩을 먹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원래 없던 이상한 유전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체내로 전이 된다. 가지고 오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우리 위액이나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다 잘립니다. 유전자가 잘리면 뭐가 되겠어요? AGTC, 이런 서열이 유전자죠. 이게 중간중간 잘린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체내로 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져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44% 굉장히 낮은데, 함정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여러분들 1, 2, 3, 4번 중에 가장 여러분이 친숙하게, 밀가루와 관련돼서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탄산수수 나트륨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식품 첨가물이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탄산수수 나트륨은 어디에 썼어요? 빵을 부풀리는 데 썼어요. 뭐예요? 베이킹 소다죠. 빵을 부풀리는 데 썼기 때문에 밀가루, 계량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헷갈려서 오답을 많이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계량제로 쓰일 수 있는 식품 첨가물로는, 희석된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암모늄, 그리고 염산 아니죠? 이것도 헷갈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염산을 어떻게 써? 이건 유해, 염산 아니고 염소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위생에 있어서 가장 단골 문제네요. 식중독이에요. 식중독은 미생물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화학적, 물리적 인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는 건 뭐예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죠. 여러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알아야 될 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세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막이 있고요. 이 안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 부분, 캡시드라고 하는 머리 부분에 RNA를 주된 유전자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호스트에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바이러스, 나노미터의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세균이 바이러스보다는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크고, 그리고 세균은 주변에 영양분만 충분하면 증식을 해요. 두 배, 네 배, 여덟 배 증식을 하는 게 세균의 특징. 바이러스는 뭘 필요로 해요? 호스트, 숙주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1, 2, 3, 4. 보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러스 호스트로 뭘 가지고 있어요? 세균을 호스트로 갖기도 하고요. 식물이나 또는 동물을 호스트로 갖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 뭐 있어요? 사람을 호스트로 하기도 하죠. 이런 바이러스 뭐 있을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감기 생각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감기는. 우리가 매해 겪고 넘어가는 게 감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바이러스는 어때요? 변이가 쉽습니다. RNA를 유전자를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쉬워요. 계속 진화를 합니다. 따라서 어때요?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있어요? 이게 있었으면 우리가 계속 감기에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번 같이 볼까요? 식품 포장 용기로 사용된 유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취재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품 포장 용기는 뭐가 있을까요? 유리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있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으면 한 3개 정도는 유리에 대한 설명 하나 정도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을 적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3번까지는 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리 재질에는 경질 유리 딱딱해서 가공하기 어려운 거 연질 유리 조금 부드러워서 가공하기 쉬운 게 있고요. 또한 유리는 투명하고요. 위생적이고 아, 기밀성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기밀성 기체를 밀폐시키는 성질 기체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고요. 3번 비교적 독성이 적은데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서 비소, 납 등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가소재 가소재 뭐예요? 이거? 플라스틱에 쓰이는 겁니다. 플라스틱에 쓰이는 게 가소재여서 가소재가 용출될 수 있다는 거 어떤 설명이에요?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아,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면 다른 포장 용기가 뭐가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식품의 잔류 농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아까도 다루었지만 식품은 뭘 많이 가지고 만들어요? 작물을 가지고 만드는데 작물 해충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약을 칩니다. 이 농약이 우리 식품에 남아요. 뭐라고 불러요? 잔류 농약이라고 부릅니다. 잔류 농약에 대한 설명인데 수학 직전에 살펴 할 경우에는 식품의 다량으로 잔류할 수 있겠죠. 옛날에 살포했을 때보단 직전에 살포했을 때 더 다량으로 잔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잔류 농약은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급성도 문제가 되지만 어때요? 만성독성도 문제가 됩니다. 만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만성독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정답률이 88%에 해당이 됩니다. 15번 대장균 동정할 때 사용하는 배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당을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배지는 미생물이 먹고 자라는 먹이죠. 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당을 넣어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대장균이 어떤 당을 발효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발효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균을 포함해서 더 큰 범위 뭐죠? 대장균 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장균 군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럼 음성균이고요. 여러분 대장균 군 지표 미생물 실험할 때 어땠어요? 락토우즈 락토우즈 배지에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락토우즈가 뭐예요? 유당이죠. 유당 배지에서 발효를 시켜서 뭘 봤어요? 기포가 형성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기포가 형성됐으면 뭐였어요? 대장균 군입니다. 유당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장균 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대장균도 당연히 유당을 발효시켜서 기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균을 동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지의 당은 유당이 되겠습니다. 16번 식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 보관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실생활의 예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 보관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냉장고에 넣잖아요. 냉장고에 넣습니다. 저온 보관해요. 또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고춧가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어떻게 한 거예요? 말려 놓은 거죠. 가루를 내서 말려 놓은 거예요. 왜 말렸나요? 말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개념은 뭐예요?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이죠.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수분,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건조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 마트 갔을 때 고기를 어디에 넣어줘요? 진공팩에 넣어주자. 진공포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여과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머네요. 정답은 4번 여과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분비장애물질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바로 내분비장애물질은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용어로 환경호르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호르몬. 여러분 환경호르몬의 대표주자가 뭐죠?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죠? 포탈레이트류.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떤 용기에,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국을 담으면 어때요? 플라스틱 안에 있는 환경호르몬 나온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는 플라스틱을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호르몬 나와?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환경호르몬이 뭐예요? 포탈레이트류입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 맞고요. PCB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PCB도 환경호르몬, 내분비장애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조금 생소한 요거는 어페류로 가면되는 기생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분비장애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내분비장애물질 환경호르몬의 대표주자론 다이옥신, 포탈레이트, PCB가 있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생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파라사이트, 기생충이죠. 파라사이트, 기생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이 기생충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이죠. 감염되는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소를 먹어서 감염될 수 있죠. 채소를 먹어서 감염되는 기생충에는 12지장충이죠. 12지장충과 회충이 있습니다. 12지장충과 회충은 뭐예요? 채소를 먹어서 감염되는 거. 채소만 먹는다고 기생충에 감염되나요? 아닙니다. 육류에 의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요. 육류는 여러분 뭐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하죠. 또 뭐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하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자, 이 중에서 하나는 유구조층이고 하나는 무구조층입니다. 정답을 봐서 아시겠지만 유구조층은 뭐예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돼지고기를 먹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고요. 무구조층, 구조가 없는 애는 소고기를 먹어서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구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해요? 소고기는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먹기 어렵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어때요? 무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거. 무. 자, 소고기가 문제로 나오면 무로 생각하시면 되고 돼지고기는 어때요?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유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돼지고기는 유구조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같이 볼까요? 자,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자, 포르마이데이드의 설명인데 포르마이데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에 녹기 쉬운 무색의 가스 살균제고요. 방부력이 강하고 0.1% 정도 있으면 아포균 뭐예요? 스포어, 포자 자, 어떤 미생물이 이런 포자를 형성하죠? 클로스티리디움 또는 바실러스 세레오스 이런 애들이 형성하는 포자에도 유효하다.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백질 변성시키고 두통, 위통,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건 포르마이데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러지가 먼저 살펴볼게요. 알러지는 뭐예요?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 알러지라고 하는데 자, 면역 반응이 뭔지부터 이해할게요. 우리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미생물 있죠? 꼬리 달린 미생물 이꼴라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얘는 항원이라고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들이죠? 그럼 우리 몸속에는 이런 애를 죽일 수 있는 기작이 있어요. 이 기작을 뭐라고 불러요?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체계라고 부르죠? 얘 죽여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어떤 식품을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로 생각을 해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붓고 그리고 피부에 막 뭐가 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절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알러지인데 이런 알러지는 여러 식품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물질과 관계가 있냐면 1번 히스타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뭐와 비슷하게 들려요? 히스티딘과 비슷하게 들린다면 올바르게 생각하신 겁니다. 히스티딘은 뭐예요? 20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죠. 이 아미노산에서 변형된 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히스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어류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특정한 물고기의 히스타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타민을 많이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알레르기성 식중독 원인 물질과 관계가 깊은 것은 히스타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히스타민이 뭔지 잘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번 글루타민 객실은 뭐예요? MSG의 G죠? 글루타민 객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솔라니는 뭐예요? 감자독 자 플라톡신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스퍼질러스 곰팡이 독소죠. 따라서 혹시라도 히스타민을 잘 몰라도 나머지 세 개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정답률 86%대로 히스타민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중에 식품위생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식품기사 준비하는 데 있어 특히 식품위생학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